안녕! 오늘은! 오늘은! 바로! 팽이들 할거에요! 팽이들 할거에요! 팽이들! 내가 이거 드려야 해! 이거! 이거! 오늘은! 팽이가 여기에요! 자! 팽이 소개해주세요! 팽이 소개! 이것도 있어요! 이름 뭐에요? 팽이 이름! 이거는 진리언 개혁스에요! 내꺼구요! 자! 또! 이맘불 영어는 뭐에요? 이걸? 잘 몰라! 선우가 영어는 뭐에요? 오레이스 오딘! 아 그래? 알타카 원아! 알타카 원아! 크라이스 사타! 크라이스 사타! 알타카 원아! 알타카 원아! 알타카 원아! 알타카 원아! 그래! 연우는 소개! 연우는 뭐야? 알타카 원아! 오케이! 자! 3명이서 동시에 준비! 배결! 이름 뭐에요 이거는? 크라이스 사타! 아 타카 원아! 다크 대슬라이저! 야야야야야!!! 자! 준비! 3! 다시내려 다시내려 이제 윗댕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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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준비 자 준비하시고 요번에는 찬우대 연우 준비 찬우대 연우 기다려 현수는 준비 대결 오우 무승부 다시 한번 붙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이럴때 슬로우모션이구요 슬로우모션 안되거든요 아빠 핸드폰은 자 연우 대 찬우 다시한번 쓰리 쓰리 투 원 고우 연우의 승리 요번에는 연우 대 현수 준비 찬우 형 알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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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토바이 쇼 이름 지었다 뭔데 오토바이 쇼 그래 알았어 봐봐 봐봐 보여줄게 이렇게 쏘는거다 폴 꼬이 니 공격이 높아지는데 지구력이 떨어져 그래 자 준비 자기 차분이치 고우 눈두둥둑둑둑둑 준비 쓰리 하나, 쓰리 투 원, 엉두! 다시! 한 번, 기회! 왼쪽보다 큰 할 수 있다, 나 봐. 쓰리! 쓰리! 투! 원, 엉두! 워우 다 망가낼 걸까? 엄마가 이길 땐 상대가 늘나? 이번에는 연우대 현수 예배의 계수가orge 3 2 1 고 잠깐 다시 다시 현수는 아직 어리니까 봐주자 자 다시 준비 쓰리 내가 더 나이가 엄청 많거든요 죄송해요 알았어 알았어 3 2 1 고 os 그래 마지막 대결은 3명에서 요번엔 여동와대 여동와대 어 차는 거야 자 요번엔 세명하고 마지막 아니 세.. 앞 찍는건 마지막 자 준비! 준비하시고 세명 다 준비하시고 마지막 3인대결 3, 2, 1, GO! 아 돌리지마 아 돌리지마 돌리지마 오 내가 이건데 자 여기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자 하나 둘 셋 안녕 어 하지마 알라라라라 두다리 으하 으하하하하 아 아 안녕해 안녕 안녕 야사! 야사! 야사!